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은 공식 성명에서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영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